안녕하세요 팬케이티비의 팬게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 이게 뭘까요? 바로 마인크래프트에 나오는 스티브라는 캐릭터를 이렇게 3D펜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은 것을 편집해가지고 바로 뒷부분에 붙여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티브한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멈춘 onto Stephan구館 때문에 화면이 없었던 걸로 생각해도 당연히 될 거 contra 셀 positive 트러븐 함께 적절 차이로 Hunderte ités 저특대 슬롱? 너왜 모르겠어iste 어프 Peters invest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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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끝!